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 오늘은 세필붓으로 라인을 그릴 때 라인이 자꾸 두껍게 그려져요 얇게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한쪽이 뭉쳐서 그려지는 일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민이신 우리 구독자 님의 의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팔레트 준비해 주시고 컬러는 이 제품으로 사용할게요 자 팔레트 위에 컬러를 얹어 주고 그 이렇게 찍어서 라인을 그리죠 자 세로로 라인을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양이 여기가 너무 많고 일자로 그렸는데 네 여기 너무 여기는 짧고 색깔이 또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부세 바를 때 바를 때 그냥 이 이렇게 찍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찍으면 이 앞에만 양이 있잖아요 젤이 그래서 발랐을 때 일정하게 나오지도 않고 양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젤이 양이 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와야 돼요 근데 이 앞부분밖에 없잖아요 양이 그래서 빨리 끝나고 양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인을 그릴 때 모 전체의 컬러를 묻혀 줘야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묻혀 줘야 돼요 이렇게 묻혀 죽어서 바로 바르게 되면 이 앞부분 양이 많잖아요 이것도 팔레트로 살짝 덜어 주고 시작해야 돼요 일정하게 분모에도 컬러가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인을 그리셔야 돼요 자 볼게요 좀 그려 볼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라인을 지금 좀 엉망으로 그리긴 했는데 확실히 여기 뭉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네 붓의 양이 흐릴 때 점점 이 붓에 있는 게 밑으로 좀 내려오죠 그러면서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발라주면은 양이 더 있겠죠 자 한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힘을 빼서 자 한 번만 그렸어요 볼게요 양 여기 빠르게 그렸으니까 여긴 양이 없는데 여긴 제가 천천히 그렸어요 그럼 양이 컬러가 생각보다 좀 동일하죠 이 밑에 크게 연하지 않죠 그래서 힘 조절도 중요해요 그래서 붓을 그릴 때 힘 조절을 잘 해야겠죠 천천히 그리다 보면 이 위에 있던 양이 붓을 우리가 세워서 그리니까 이 위에 있던 양이 조금씩 내려오죠 네 붓 역할이 이래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양을 많이 해서 그럴 땐 뭐 점을 찍거나 뭐 크게 그릴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라인을 그릴 때는 여기 전체에 묻혀 줘야 된다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젤을 붓 전체 모에 적셔주고 앞부분 양이 너무 많으면 조금 조금 더 양 조절해서 좀 빼서 라인을 그리시는 거 그려 볼게요 라인은 많이 엉망인데 이렇게 좀 일정하게 컬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빠르게 그냥 얇게 바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빠르게 얇게 두 번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얇게 하다 보면 발색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네 빠르게 얇게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붓에 네 컬러를 조금 묻혀주고 어 묻혀주고 자 얇게 할 거니까 양을 좀 빼주시고 빠르게 얇게 네 이렇게 빠르게 얇게 두 번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붓에서 흐르는 양이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 빠른 속도에 그래서 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두 번 하셔야 돼요 아니면 라인 젤이 따로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의 라인이 더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컬러로 라인을 딸 때는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해주시면 조금 더 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라인 따기 어렵죠 아무래도 물론 손재주가 있고 라인 손도 잘 그린다 그러면 너무 좋죠 앞부분부터가 라인이 잘 안된다 그러면 네 붓에 문제가 있습니다 붓의 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라인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